네 반갑습니다. 앵콜 나올 줄 알고 나훈아 선생님의 물레방아토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. 골당길 돌았으면 또 한 번 걸고 시간만 건너갈 때 뒤돌아보면 서울로 떠나간 사람이지 멀리 타야 멀리 가더니 그 봄이 더 이전에 잊어버렸나 그 봄이 더 이전에 잊어버렸나 오늘도 돌아가니 여러분 감사합니다. 더운 날씨에 오신들과 함께 고생하셨습니다. 건강하세요! 그 소름을 마주쳤고 아쉬워하며 돌높이 더 강설제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이 멀리 타야 멀리 가더니 하늘이 다가가도 소식도 없는 오늘로 돌아가니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니 예 응강하세요! 회장님 나와 뽑으라고 그래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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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행동에